누구 남았냐. 이광수 진짜 죄 있을 것 같다. 나. 나. 저 죄가 없어요. 용의자 이광수 용의자 이광수 과도한 상황극적 이 용의자들 중에 가장 혐의가 많은 이광수 씨는 대신죄, 부름죄, 겁상실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프린스라는 가상의 캐릭터로 틈 만나면 하늘을 도주하려 한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용의자로 수감되었습니다. 얘는 출국금지 시켜야 해요. 얘는 진짜. 제가 나쁘지 않다 근데. 제가 나쁘지 않아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. 용의자. 광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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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. 광수야. 광수야. 바람 불어. 바람. 바람 불어. 최근에 이광수 오빠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. 이게 2014년 기사인데.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닌가요? 정은지가 나를 유상상으로 했어? 여보세요. 은지야. 뭐예요 갑자기? 뭐예요? 나 지금 런닝맨 녹화 중이야. 네. 기사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. 네. 네가 예전에 나를 이상형으로 지목한. 왜 그랬지? 왜 그랬지?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. 지금 이상형으로 지목한 사람을 찾아나서는 거니까. 네. 옛날에 나를 이상형으로 지목했더라고. 음. 네. 왜 그런 거야. 언제야. 왜 그랬지. 모르겠어요. 귀엽나? 안 나와. 꺼줘. 꺼줘 그러면. 은지야. 아우 짜증나. 아 미안해. 유용이 형을 나는 지금 찾아나서야 돼. 알았어요 오빠 오늘 1등 해요. 알았어 고마워 전화할게. 예 알았어요. 일단 한 명은 날라갔어. 아 아 아 아 아 아. 야 잘됐다. 야옹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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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광수야 아주 나를 싫어하셨구만. 야옹여. 야옹여. 자. 자 rebuilt. 야 광수야 니가 좀 이겨줘라 광수도 이제 높이가 있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쟤도 자기가 지금 마지막이란 걸 안다 몰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왜 왜 처음으로 휴! 휴! 자 하죠 귀여워 아주 위에서 다가가 있어요! 머리가 안 돼. 머리가 안 돼. 머리가 안 돼. 머리가 안 돼. 지효 씨 심정이 이해하고 있어. 머리. 사람 좋아 보이네. 말 넘어. 말 넘어. 안 나와. 이현이가 딱 안 나갈 정도까지만 하네. 그러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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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 토이터 삼켰어. 빨리 합시다. 나무 게임이 많은 것 같은데. boom 개발 된다. 재웅이 형 형이 왜 이렇게 피아노를 갖다 놓는 거예요. 세트야? 피아노랑? 자기가 가져오나 봐. 저거 따로. 네 형이 이거 되게 멋있다 형이 이거 약간 밝은데요 얘가 나오는 옷들 이 노래 왜 이렇게 스쁜 노래인지 몰랐어 저 형이 피하는 게 이거 진짜 없었어요 이 건다 이거 발라 앞으로 엑스에 형이랑 부르겠습니다. 좋다. 좋다. 이렇게 치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나오세요. 나오라고요. 나이 나, 바꾸러 가야 되잖아요. 저기 가만히 있겠습니다. 이리 와요. 빨리 좀 짜고 준비하려고요. 한 명씩 왔다. 아, 정말. 아, 뛰어. 진짜로? 대박. 진짜로?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등 처먹고 아주 하하호호 잘 살고 있던데.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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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도성achts bete. 도천 마. 돌아가. 돌아서. 야, 이거 내가 모르겠... 긍어날 수 있다요. 돌아가. causes lock 빼고 이거. 이건 광수가 그냥 한 걸 수 있어. 아 그런 거 한다. 이번 명령은 내가 내린 게 아니라 광수 스스로 한 거다. 광수 그대로 전해. 이번 명령은 내가 한 게 아니고. 이번 명령은 내가 한 게 아니고. 광수 스스로 한 거다. 스스로 한 거다. 김종국 멈춰. 그거 역시도 내가 한 거 아니야. 그거 역시도 내가 한 거 아니야. 진짜 민수인 거야? 민수인가봐. 진짜 민수인가봐. 월요 커플인지 뭔지 거기에 다들 정신 빠져가지고 내가 온지도 모르고 그지? 아 예를 들면 그래요. 우리 월요 커플을 살 수 상관없어요. 저는 그녀의가 있어서 괜찮아요. 김종국 입! 김종국 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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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광수가 한 거야. 저 광수가 한 거야. 김종국 입은 내가, 입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. 넌 그놈의 쥬덩이가 문제야. 넌 그놈의 쥬덩이가 문제야. 이거 광수한테 です 강수야. 안 잡다 이러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넌 발바닥. 야 이 꼴 좋다. 자 실패할게요.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. 형 다시. 무궁화 꽃이 뛰었습니다. 하나 둘 셋. 내 말이 지금. 뭐야 야. 야 너 뭐야 하지마. 왜 이렇게 방해해도 돼요? 방해하는 거 있어요 원래? 형 이게 방해예요. 이게 뭐야 그러면. 난 그냥 기분 좋아서 뛴 거예요. 아 진짜. 아 아무것도 없어 진짜. 와 이게 뭐야. 와 이게 뭘까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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